씬 179 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어떻게 있죠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이렇게 있죠 i'd like to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 투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발음할 때는 툴을 넣어서 합니다 사실은 inquire가 이게 조사단 뜻이거든요 조사 문의하다 문의하다 뭔가 전화해서 문의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할 때 쓰는 거예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저의 백신 기록을 백신 기록에 about이니까 대하여 라고 해야 되겠죠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게 i'd like to는요 한꺼번에 영어로 그랬어요 옛날에 뭐뭐하고 싶다 자 처음 듣는 분들은 i'd like to 못하고 싶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word w-o-u-l-d죠 줄인 거예요 i would 그러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i would i'd like to 하셔도 됩니다 자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엑셉터 여기 있네요 vaccination records 엑셉터 여기 있어요 records 여기 records 이렇게 하는 거나 드스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이 있는데 묶어서 즈 이렇게 즈 발음을 하시면 돼요 발음 기어로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즈 발음 records records 다시 한번 해볼까요 i'd like to inquire about about 여기 엑셉터 있고요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한 번 더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예 좀 더 빨리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Can i get a doctor's note 이랬네요 제가 get 얻다 구하다 이런 뜻이죠 얻다 구하다 자 get 자 get은 제가 어 외워두었으면 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get은 너무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요 Can i get a doctor's note 자 이 노트가 뜻이 많아요 음악에서는 음정 이런 뜻도 있고요 쪽지 뭐 기록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진단서에요 그러니까 어 의사에 어떤 기록한 것 노트 우리 노트라죠 메모 노트 뭐 이러죠 노트북도 막 기록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 닥터즈 노트 그러면 뭐에요 진단서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어 닥터즈 노트 자 Can i get a doctor's note 저는 요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쌍으로 어 요거까지 외워주셔서 요렇게 묶어서 외워주시면 더 편하겠네요 Can i get a doctor's note 한번 더요 Can i get a doctor's note 빨리 하면요 Can i get a doctor's note 큰으로도 발음할 수 있어요 큰 큰아이 할 때 큰 키가 큰아이 할 때 큰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아이게라도 어떤 큰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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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이게라 doctor's note 이렇게요 큰아이게라 doctor's note 그 다음에 Can i get a copy of 자 카피는요 복사본이요 그냥 뭐 복사본 사본이래요 자 Can i get a copy of Immunination My가 있네요 My Immunization 자 Tion 션이죠 션 여기 액센트가 여기 있어요 Tion으로 끝나면 앞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Immunization 자 이거 면역이에요 면역 아주 고급 단어죠 면역 면역이라고 써 놓을게요 면역 그 다음에 records 이것도 records 이거를 z 발음을 하시면 돼요 records records 이렇게 제가 안 쓴 이유는 으는 소리를 빼고 약하게 z 발음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records records Immunization records 면역 기록 사본 얻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네 그 다음에 또 있죠 For School Admission 즉 학교 입학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학교에 어떤 School Admission 입학 Admission 뭐 아카데미든 학원이든 대학교든 다 그냥 입학은 Admission Admission School Admission 학교 Admission 여기 엑센트가 있네요 Admission Admission 빨리하면 어가 으로 발음할 수도 있어요 Admission 이렇게요 Admission School Admission 을 위해서 어 제 그 면역 면역이 잘 되어 있는지 면역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면역은 음 몸에 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많이 있다는 뜻이죠 좋은 거죠 뭐 지나치게 많으면 또 그것도 문제이지만 하여간 면역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좋은 거죠 어 지나치게 많았다면 그래서 My Immunization records 에 4번 Get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다 되는 거예요 면역 기록 그 사본 좀 주시겠어요 이 이 말은 어 받는다는 거죠 외국에서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다시 한번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한번 더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예 잘하시네요 Great work 네 자 그 다음요 자 쓰인 180으로 갈게요 180은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대화예요 대화라기보다도 묻는 거죠 질문 자 어떻게 일까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렇게 되겠네요 What kind of insurance insurance insurance가 중요하네요 뭐예요 이게 보험 보험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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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하면 인슈어런스보다 인슈어런스 인슈어런스로도 갈 수 있습니다 insurance 이거 중요하죠 take가 뭐예요 받다 당신이 take 받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너의 입장에서 take 하는 거예요 get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얻다 한국말에서는 받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어요 제가 의사의 진단서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얘랑 헷갈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는 얻는 느낌 받는다는 것은 얻는 느낌이죠 take는 뭐예요 뭔가를 진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요 영어에서는 한국말에서는 받다 그러면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게시도 이해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Can you get it? 너 그거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Get it? I got it 나 그거 받았어 얻었어 나 그거 이해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하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What kind of insurance 어떤 종류의 보험을 너는 take 받느냐 취하느냐 취하다 받다 받다 받아들이다 이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너의 입장에서 take 받는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What kind 여기 드는 소리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빨리 넘어가거든요 What kind of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N하고 O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kind of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What kind of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이게 아깝다 그러면 What kind of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이렇게 이거를 없애고 kind of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맞아요 우리는 두 개 다 알아둬야지 빨리 할 때 What kind of 이렇게도 알아들을 수 있고 What kind of 이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또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어떠한 보험을 받아들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Second one is I have ABC insurance 자 저는 ABC insurance을 갖고 있어요 아 뭐 보험회사 많잖아요 여러분은 ABC 대신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험회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이 가입하신 그죠? 땡땡 insurance 있죠? 보험 무슨 무슨 보험 나라에서 하는 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체국 보험 그러면 우체국 보험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인슈런스가 보험이니까 자 그 다음에 Do you take it? 너는 그것을 take 받니? 받아들이니? 받아들이니까? 취하다 받다 받습니까?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Do you get it? 여기서 get을 쓰면 너는 그것을 이해하니? 이럴 수도 있어요 Do you get it? 그것을 얻니?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는다 보다 Do you take it?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냐? 이게 좋죠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아, 뺄게요 Treatment 이렇게 되죠 원래는 Treatment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하면 Treatment Treatment 근데 빨리하면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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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치료해요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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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 있는 건 뭐예요? 치료 받으려고 있는 거죠? 과단 나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병이 생겨서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내는 거잖아요 Treatment 치료 그리고 메디케이션이 뭐예요? 메디케이션 약이죠? 메디케이션 자 약 약 메디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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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의 치료와 그리고 약을 그것이 커버합니다 이것은 ABC 보험 여러분이 보험을 들으셨다면 그 보험 보험이 있죠 어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는 다 국민건강보험이 안 들은 사람이 없죠 나라에서 무조건 하죠 예 그래서 어 그것이 어 나의 치료 트리트먼트와 그리고 약 메디케이션을 커버 커버라는 것은요 음 보장하다는 뜻이야 뭔가를 보장하다 뭐 포함하다 한국말로 포함하다 요렇게도 쓸 수 있겠죠 포함하다 뭐 이걸 망라하다 다 다 싸잡아서 그걸 갖고 해주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죠 아유 이거 보장해주나요 이거 해주나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이렇게 많이 비슷한 말이 있지만 이 보험 쪽에서는 보장하다는 라는 말로 이렇게 쓰는 것이 더 한국말도 좋죠 포함하다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는 알고 있지만 보장하다 커버 커버는 또 망라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어요 커버가 아 뜻이 많죠 이거 덥다 우리 커버 덥게 이러잖아요 덥다 덥게 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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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영국식으로 하면 커버 이렇게 하겠지만 커버 커버 덥지 커버 자 읽어볼까 이거 시작 덥지 커버 마이 트리트먼 앤 메디케이션 한 번 더요 once more 덥지 커버 마이 트리트먼 앤 메디케이션 예 그러면 우리 한 번 쭉 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네 Let's go through the things we have studied right now 자 어떻게요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빨리 볼까요 I'd like to inquire about my vaccination records 잘하시네요 역시 자 그 다음 next one Can I get a doctor snow 한 번 더요 Can I get a doctor snow 한번 요거를 우리 재미있게 한번 빨리 해봅시다 큰으로 자 큰 요거 Can을요 Can I get a doctor snow 한 번 더요 Can I get a doctor snow 예 잘하셨어요 역시 그 다음 세번째 one third one is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빨리 하면요 Can I get a copy of my immunization records for school admission 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next one 자 이거 어떻게 해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자 이거 봤습니까 꼭 알아두세요 예 예 이런 take란 동사는 엄청 쉬운 단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몸에 배야 되는데 이게 잘 배지 않잖아요 항상 영어로 쓰는 거 아니니까 그죠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한 번 더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거 난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What kind of insurance do you take 이렇게 하셔도 되죠 자 그럼 두번째는 어떻게 해요 I have ABC insurance I have ABC insurance 보험 갖고 있어요 ABC 보험 갖고 있어요 저 국민건강보험 갖고 있는데요 Do you take it 당신은 그것을 받나요 받아들이나요 취하시나요 Do you take it 그거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보험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당신의 병이 이 보험하고 안 맞습니다 할 때도 있죠 보장 범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Do you take it Do you take it 받나요 네 Does it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치료와 약 치료와 약제 치료와 약제를 보장하나요 Does it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아 그 보험 제 치료와 약 보장해요 Does it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자 다시 한번요 Treatment Treatment and medication Medication Cover Cover Does it cover my treatment and medication 예 잘하셨어요 You did a great job We'll move on to the next one 자 Next one이 뭐예요 퀴즈죠 다음에 들어간다는 무엇일까요 자 의사의 진단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제가 받는 거죠 게시죠 받는 거 Can I get a doctor's 자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죠 예 그거 한번 넣어보세요 예 우리 쪽지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거 있죠 예 메모 쪽지 이렇게도 많이 쓰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 있죠 Can I get a doctor's 예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Have a nice day Bye 자랑 자랑 고안받고 전에 나 tears